오늘부터 제가 TJB 8시 뉴스를 진행합니다. 대전, 세종, 충남의 다양한 소식들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와 동성 교제를 해왔다는 TJB 단독 보도와 관련해 해당 교사가 결국 직위해제됐습니다.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도 해당 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학생과 신뢰 관계를 악용해 부적절한 교제를 한 만큼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 나도 불가학력이었어. 동성인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했다가 논란이 된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 지난해 11월 학생 가족들의 민원 제기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대전시 교육청이 7개월이 지나서야 A 씨를 품위유지 위반으로 직위해제 했습니다. 교육청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A 씨에 대한 소환 조사와 더불어 내일까지 A 씨의 전현 근무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더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 씨와 9개월간 규제한 학생이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출석한 학생은 피해자 신분으로, 가족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의뢰 내용상 교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로 전해졌습니다.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중학생에게 자신이 성 소수자임을 밝히고 부적절한 교제 관계로 발전시킨 것 자체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신체적 접촉 등 행위가 밝혀질 경우 A 씨가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 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가 학생과 신뢰 관계를 악용해 부적절한 교제를 해온 만큼 상대를 길들이고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루밍 성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민, 상담, 학습 지원 등으로 신뢰를 쌓아서 정신적인 의존 상태를 만들기가 쉽고 또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에서 미성년자가 신뢰를 준 대상의 성적 접촉까지 허락하게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루밍에 의한 성범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A 씨를 조만간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동성규제 사실을 폭로한 또 다른 여학생 2명에 대해선 고소, 고발 등 수사 의뢰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